짠!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하는 건강견도선 올드홍! 네! 반짝반짝입니다. 에스터킴입니다. 자, 오늘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타바타 운동 3분짜리 3가지를 할 건데요. 첫 번째 동작이 뭐죠? 네! 첫 번째는 마운틴 클라이머으로 할 건데 달리지 않을 거예요. 네. 발이 다칠 수 있으니까. 자세 보시고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. 준비! 시작! 자, 빨리 하실 필요 없고요, 여러분. 다리를 최대한 당겨서 복부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과연이고 아, 여기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날짜는 운동하고 좋아요. 네. 지형지우문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형지우문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. 여기 날씨 너무 좋고요, 여러분. 오늘 지금 이게 흐려지는 게 카메라 초점이 아니라 바다 해무가 지금 싹 다는데 엄청 차갑니다. 자, 지금 40초하고 20초 휴식이니까 3분이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면 되고요. 네. 네. 여기 포인트예요? 그리고 최대한 지형지우고 짜주거든요. 좋죠? 여러분 뷰가 이쁘니까 오늘 딱 한 분 따라해주세요. 여러분 3분이에요. 자, 마지막 동작은 뭐죠? 오늘은 근력운동 3가지를 3분 하는건데요. 여러분 만일에 이 운동이 쉽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셔도 되고 4를 하셔도 되고 5를 하셔도 됩니다. 너무 예쁘다 여기. 시작! 여러분, 딱 한 분입니다. 여러분. 여러분, 인사하세요. 여러분, 바탕으로 돌아오세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